신호완보 고마워요 후! 아 됐다 여기가 바로 원숭이 상인가 이 씨발 표범새끼 여긴 왜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 많냐 여기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길 한번 잘못 끝 뿜 좋았어 꼼탱이 보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는게 심상에 좋을 것이오 심상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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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이놈들아 너희가 하도 시끄러워서 내가 쪼겠잖아 아주 심장이 쪼깃쪼깃해요 쪼깃쪼깃 왜 여긴 동물들이 지키는 걸까 아이고 여기 원숭이 동굴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네들을 다 일단 쓸어버립니다 그럼 알아서 다 뒤지겠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갈고리를 사용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탈출하는 것까진 쉽습니다 나도 처음 하는거긴 한데 쉽습니다 시바 야 이 개시끼야 야 이것도 미쳤는데 야 이것도 도래 미쳤나 진짜 아이씨 총알 없어 아이씨 아이씨 잠시만 총알이 없는데 아이씨 젠정 가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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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빠르게 가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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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 돼 음 꺼져 음 꺼져 음 꺼져 음 꺼져 아아 잠시만 아 여기다 여기다 기능 여기다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아 좀 맞아라 야 저거 저격병이야 저 새끼들은 아아 미쳤어 진짜 어이씨 어어 이씨 와 아따 이것도 미쳤나 진짜 와아 미쳤다 이거 와아 미쳤다 이거 장전 한번 해봐 총알은 총알은 많이 없다 총알은 많이 없고 오우 얘네들은 내가 어딘지 다 아나 봐 어 아염병이다 이 새끼냐 으아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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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여기에 올라왔어, 야, 어떻게 올라왔어? 야, 어ㅆ oㅆ x4 아 방금 그 망할 것들이 내꺼 다 훔쳐갔는데 아 갈 수도 없어 다시 젠장 이 총알로 해결해야 되네 와 이걸 올인 됐어 좋됐다 올인 망했다 음 어쩔 음 음 어쩔 어쩔 그래 쏴아 쏴 그래 떨어뜨려 떨어뜨려 그래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는 병신새끼들 난 다른 곳에 있다 난 뒤에 있다 이놈들아 그지 깽깽이들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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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미끼 던져야 되는데 한 마리 더 와 이거 되게 이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간다! 아이씨 진짜 상돌아이들이네 어디서 RPG 쏘냐?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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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쏘지마라! 아 안돼! 와아 야 그때 총알이 오르빙나냐? 와아 씨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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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보단 다르게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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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나? 응 꺼져 좋았어 좋았어 방금 그냥 똑같은 패턴이다 나 거기 없어 병신들아? 다행히 안해야되네 너가 한 5스푼을 이끌어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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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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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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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를 먼저 죽여야돼 어 이건 RPG를 먼저 죽여야돼 그리고 여기서 발걸음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뒤져라 새끼야! 이 새끼 너희들 뒤졌다 나한테 RPG를 내놓은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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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어어 bull 총총총총총 쵸Back 아어어 이걸 어떻게 깨 총알이 많다면 뭐 하겠는데 씨 총도 없어갖고 이씨 방금 전처럼 하면 될 것 같애 근데 넘치고 빼고 점프해서 가고 빠르게 달려가x2 빠르게 달려서 걸고 내려가는 척하다가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고 내려가서 아이씨 내려가서 여기에 있네 근데 다시 테크 딸 안 나오네 다시 테크 딸 안 나오네 군빠이 이렇게 되는 거면 나는 이쪽으로 가서 저어 방금 그 총으로는 못 깨는 건가 그 발로는 다시 도망가고 그 도망가고 We can't let him get away It's an insult to the king We need to find him right now We need to find him right now We need to find him right now 난 간다잉 쫓아서 탈출해 탈출 넌 개 더러운 녀석들 왜 나한테 이런 하드한 시련을 주냐 저거 저거 일단 저 앞에 있는 애 저 앞에 있는 새끼 저 앞에 있는 새끼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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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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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잡았다 아이피 잡았다 음 올라와봐 난 내려갈거야 일단 RPG는 다 잡은 것 같아 아니야 안 잡았어 한 명 더 남았어 한 명 더 있어 RPG는 한 명 더 있다 계속 중원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격이 없어갖고 숨 참기 못해요 저격이 아니라서 이거 배틀필드도 아니야 배틀필드면 숨 참기가 있겠지만 배틀필드라도 그런 게 있겠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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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이씨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저거 못 잡았다 죽어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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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참 아 일단 저기 앞에 총 있는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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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야 알라봉이다 시키야 내 알라봉이다 아 미안해 진정한 무서움인 알라봉 예 새끼 아 이제 이쪽으로 바꾸고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근데 어 어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제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 솟댔다 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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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아마 다 돌아올 것 같애 죽으면 다 돌아온다 죽으면 안 된다 아 아 아 일단 여기로 올라간다 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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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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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라골리를 쓰게 해줘 아ádtech 갈아고리를 쓰게 해줘 아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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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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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위치하겠다 위치하겠다 내가 확실한건 몰라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아 여기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사! 찾! 봐! 허어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으취 이건 뭐냐 꺼져 하아 하아 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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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줄 알았네. 어 뭐야. 작살? 형님. 인페일러. 그냥 퀘일러가 아니라서. 내가 이 장면이 될 것 같고. 입고, 입고, 입고. 어, 여기서 작살 얻는 거구나. 아, 이거 DLC 사야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전혀. 그 때. 물을 사용했었지? 그리고 물을 사용했었지? 물을 사용했었지? 음, 안. 아, 아. 물을 찾았지? 물을 찾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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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라이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아니. 어려움이라서 어려운 건가? 아니. 스카이림은 어려움으로 해도 뭐 그나마 쉽고. 전설로 가야지. 이제. 한 대 맞으면. 아. 아. 미지시네. 아. 다크 소울이네. 라고 알겠는데. 이건 단계 하나 올렸다고 이러네. 그래. 내 작살은 어디 있니? 친구! 아저씨. 내 작살은? 아저씨. 내 작살은? 작살 없어? 까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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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조심하라. 조심하라 하아.. 개새끼 진짜 야 그러니까 내 작살은 어딨냐고 개시끼야 아 뜨거워 잠시만.. 이거 어딨지? 차 어딨어 압박시네 자 일단 요거 골든패스 임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아.. 아.. 바트라 임무도 해야 되고 바드라 임무도 해야 되고 여기 웨이포인트 찍어갖고 여기도 가야되는데 야.. 헐크 임무 저쪽에 있네 와.. 와.. 오늘 진짜 나 이거 진짜 사상 갭 진짜 플레이 엄청나게 했네 야 이거 어려움으로 난이도 하고 있어요 어려움 난이도 보통은 해봐서 어려움으로 했는데 헐크 임무는 좀 처음 하거든요? 헐크 임무는 처음 하는거라 힘든거 같은데 와.. 그래도 이건 너무 노답인거 아니야 자 일단 샌드맨을 여기다 장착 이게.. 이게 권총 중에서 소음 기다리는 총이라 이거 쓰면 좋지 그래 그리고 그리고 헌팅보우 곡궁 RPG RPG도 뚫렸네? RPG 사용해서 그런가? 휴대용 무기에서 이제 이거 10만원만 사용하면은 그거 유탄발사기를 발사할 수 있구요 그네 그네 그네드런처 근데 거진 이게 좋지 이거 써 그래 써 이걸 다 죽여버려 씨 빡치네 진짜 자 일단 이 권총을 여기다 버려놓고 이거 끼고 이걸로 남들 다 보내버려야지 씨 그리고 다음 총으로는 AK 쓸까? 어설트 총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껴야지 이거 끼고 병사수 탄창 확 장된 탄창 좋았어 이거다 좋았어 갑시다 자 여기가 이완 마을 이네요 자 일단 요거 종탑 오늘은 이 종탑까지만 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탑만 얻고 끝내자 야 이 아저씨 공중보양하는데? 아저씨 공중보양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왜케 잘하세요? 허경영 눈봤나 네로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번 종탑만 얻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힘들다 야 어려운 난이도가 이렇게 빡칠 줄은 몰랐네 아니다 끝내는 것보다는 그냥 골든패스만 하나 더 할까?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2부요?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제가 9시에 방송을 한다고 해도 다 불회용 방송을 보러가니까 이게 방송을 할까말까 고민중이긴 한데 괜찮으려나? 아 잠시만 야야야야야야 이씨 야 뭔 저격총을 쏘냐? 앞에 구독나왔는데 지금 누를거에요? 안 누를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